왜 자꾸 애들 꿈에 나오시는 것 같아요? 하관이요! 누가 할머니 이 가지고 있네. 미국의 좀 이상한 집안에 다녀왔거든요. 밑도 끝도 없는 뭐 그냥. 부자예요. 시작이 좋네. 한 40년 단파먹고 살았지만 여긴 도저히 모르겠다. 박정우씨 우리한테 못 숨기는 게 있죠? 대살굿을 해보죠. 유세차이미 한기가 엄청나네. 아, 그게 무슨 말이야? 아니, 여기 있다니. 얘들 다 죽어 뭐가 나왔다고 거기서 겁나 험한게